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정부가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헌법소원이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부의 구호 조치를 문제 삼으면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헌재는 세월호 사고에 관한 정부의 구호 조치가 종료됐다며 권리 보호에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관 4명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사고 당시 국가 구호 조치는 유족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